디자이너의 고민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디고디 원찬! 알쓸신지 2편, 명암편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와 지시면서 알쓸신지 3편 전화 커뮤니케이션 지금 시작하 디고디! 저번 명암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명암을 어떻게 주고받고 이메일을 쓰는 이 모든 것들을 부질없는 허래허식이다 라고 얘기해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일단 국립국어원에서는요. 허래허식이라는 말을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암을 줄 때 내 이름이 보이게 주는 것, 상대방의 명암을 받고 이름을 확인하는 것, 겉만 번지르르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이름을 잘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겉만 번지르르하고 부질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는 것은? 굳이 할 말이 없다면 같은 부서 사람을 회사에서 마주치거나 클라이언트를 만나도 인사 안 할 건가요? 클라이언트 만나거나 부장님 사장님 만나도 한 손으로 인사도 되겠네요? 왜? 두 손으로 하는 것보다 편하잖아. 명암도 뭐 굳이 앞에까지 가서 줘요. 그냥 날리면 되겠네. 편하잖아. 클라이언트한테 사장님한테 반말이 되겠네요? 어이 이재용씨! 어이 정범구씨! 반가워! 반가워요! 인사는 당연한 거고 악수는 두 손으로 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존댓말 쓰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름을 잘 보이게 명암을 주는 건 허래허식이다.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죠? 어디까지는 기본 예절이고 어디까지는 허래허식입니까? 물론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편하게 서로 직급 상관없이 영어 이름 부른다고 막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나 상대방도 똑같이 그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사회생활에서 예절과 매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요. 하지만 배려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배려는 단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내 자신을 존중받게 해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벨소리 몇 번 안에 받기 이런 복잡한 거 말고 원활한 업무를 위한 전화 커뮤니케이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걸기. 일단 전화를 걸면 다짜고짜 어이, 저 누구누구 부장님이 바꿔주실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바꿔줍니까? 보이스피싱이면 어떡하려고요. 자, 전화를 걸면 나를 밝히기. 기본적으로 내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국룰입니다. 전화하면 먼저 내가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상대방 확인하기. 대표번호만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담당자의 내선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하면 일단 어느 부서 누구누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용건.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짧게 용건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리스트 이원찬입니다. 혹시 브랜드 전략팀 D청자 과장님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펜톤마켓 발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화받은 사람이 담당자라면 스무스하게 전화통화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부재중이라면 전달 내용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그럼 혹시 메모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미니멀리스트 이원찬 과장이 이번 펜톤마켓 발주 관련해서 010-1234-1234번으로 연락처 부탁드린다고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는 어떻게 받을까요? 전화 거는 사람이 자신을 밝히고 용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여보세요? 누구누구님 있어요? 라고 하는 경험도 있거든요. 무슨 친구도 아니고 가면 돼요? 누구 집 있어요? 누구 바꿔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니요, 없는데요. 끊을게요.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쵸? 전화를 받으면 회사 혹은 부서와 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나라면 가볍게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다른 담당자를 찾을 때 전화 건 사람과 용건을 확인 상대방이 자신을 밝히고 찾는 사람과 용건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어느 부서와 어느 분을 찾는다고 전달해드리면 될까요? 담당자가 있을 때 잠시만요 라는 말과 함께 담당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물어봅니다. 디구디 과장님, 미니멀리스트 이원찬 과장이 이번 펜톤 발주 관련해서 통화하고 싶다는데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가능하다면 네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은 네 전화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패스하시면 되고요. 불가능하거나 부재중일 때 담당자가 다른 전화 중이거나 혹은 부재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미리 물어봐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디구디 과장님이 부재중이신데 다시 전화를 드리라고 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해드릴까요? 라고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메시지를 메모해서 딱 드리게 되면 아주아주 또 아 깰끔합니다. 전화를 늦게 끊으라는 말도 있고 저 같아도 일단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 3초는 이따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뭐 이것까지 하면 또 정말로 또 허래허식이다 이런 말이 나올까봐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용공 끝나지마 내 안 얘기 자꾸 이렇게 끊으시면은 안됩니다. 디고디 알아듬면 쓸데 있는 신입사와 지침서 알쓸신지 3편 전화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누구는 허래허식이다 케바케다 사바사다 아니다 이런 건 기본이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모든 회사가 신입사와 OT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물론 입사해서 회사 분위기에 맞게 부서에 맞게 혹은 사수나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해도 되지만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모르고서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매너들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한번 회사 내에 평판이 좋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을 한번 쭉 보세요. 단순히 저분들이 정치질만 잘해가지고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디고디 디자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아이너 디고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디고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